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귀한 소명을 맡기시고 그 소명 따라 살도록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 아이들의 진학 또 취직 이런 문제로 부산한 시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준비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요약하기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거 준비하는 거 볼 때마다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걸 다중나중서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들을 보긴 하죠 섬여들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와 내면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성과 가능성, 가치관 내면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을 학교로 혹은 직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 쓰실 사람들을 어떻게 뽑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 쓰임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시는 배경을 보면요 그 배경 속에서 그가 버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등장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요 빛이 734년입니다 바로 유다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라고 나와요 이사의 소명의 장면이 바로 그때죠 그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10번째 왕 그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오랜 기간 통치한 것만 아니라 유다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공을 했고 신신한 신앙을 북돋었고 불레색과 싸워서 주요 성음을 탈취했고 무기 개발을 통해서 안보를 든든하게 했고 농사를 장려하여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 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비결할 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시대 왕이었고요 아마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왕입니다 전성기의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이사회 선자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궁중에서 선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시아 왕과 이사회는 잘 알았을 것이고요 이사회는 그에게 영적으로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왕을 모셨을 때에 아마 그에게는요 굉장히 평안한 시절이었을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요 선자의 역할이 참 어렵습니다 늘 왕에 대해서 아픈 말 찌르는 말 해야 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그래도 경유하며 열심히 나라를 안 밖으로 잘 통치해 나갈 때에 왕궁에 있는 선자는 아마 상당히 일이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하나 하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 우시아가 죽습니다 이사회 6장 1절에 보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회가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땅에서 꽤나 열심으로 활동하던 위대하다고 인정받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유다의 전성기가 지났는가 이 나라의 빛이 사라졌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우시아는 좋은 파트너였을 겁니다 번영과 안정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한 배경이죠 의지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문제없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역대 26장 4자로 보면은 우시아 왕의 치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우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선대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 다음 왕인 우시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를 이어서 좋은 왕들이 있으면요 나라는 튼튼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러면은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는데 배경이 든든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지금 있는 왕이 자라니까 왕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신앙의 버튼목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믿음의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잘되고 강성하고 형통해지니까 선자가 계속 그에게 있어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순간 사단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역대 26장 16절을 보면은요 한타콘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 우시아 왕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으로 잘해왔는데 그 인생 만년에 그의 강성한 가운데 교만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니 제사드리는 것은 왜 제사장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왕은 통치하고 선자는 그에게 조언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느 순간 교만하여서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 자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이 선을 넘는 데 생겨요 우리도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할 때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나 생길 때 보면은요 항상 정해진 선을 넘어갈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무시할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는 여기까지인데 그 권한을 넘어설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대적한 자들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요 그 선조들이 세웠던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든 제도와 그들이 가진 권한과 이것이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무시했어요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만 안 됩니다 우시아가 능력 있고 인정받고 견고해지고 잘 되니까 어느 한순간 그의 말년에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 선을 넘었어요 아담의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서 죄악에 빠졌듯이 그가 졸지에 그렇게 됐어요 평생 동안 이뤄놓은 많은 것이 마지막에 망가지는 이거 굉장히 추이할 것이죠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평생 좋은 왕과 함께 살면서 참 좋았는데 그가 막팔에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한꺼번에 몰락하는 것도 봤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 좋은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누가 올래라 불안하기도 했겠고요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사에게 있어서는 좋은 왕이 우상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가 죄를 범하는 것도 봤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성에 유폐되는 것도 봤고 아마 그 사이에 그가 평생 주님을 잘 성겼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갔겠지만 그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도 내 야망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성기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버려야 될 것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죠 앞에서 보았듯이 이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가린 것이 우시아람 왕일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죠 내 삶에 보이로 주어진 복된 환경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우상이 되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주 뜻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자아가 강하고 고집 강한 사람은요 늘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우시아가 죽었을 때의 이사야는 아마 하나님 앞에 매워달렸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납니다 2사 6장 2에서 4절 말씀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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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 계신 그 모습을 만나는데 그 장면은 예배의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이 쓰러지는 예배예요 슬압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데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그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가리고 숨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쓰라베 모습을 보면요 그 부끄럼을 가리면서도 나머지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날아갑니다 이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예배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은 마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나가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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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천사는 날개로 그 죄를 가리였지만 우리의 죄와 부끄럼은 예수의 십자가로의 피로 가리움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때는 그때 분명한 자각이 있게 돼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의 육정 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으미로다 하였더라 신앙은 깨달음인데요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부정한 자구나 하나님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사는 삶의 현실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보다는 늘 불안한 소식 힘든 소식만 들려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 그 여파로 일어난 원자재난과 물류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씨름하면서 이유를 올리니까 미국 한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유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 세계 환율이 요동쳐서 미국 하나만 괜찮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힘든 이런 처지가 놓이고 있어요 참 세상이 지금 겉으로 보이지만 하지 지금 내면으로 난리가 나 있거든요 힘듭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으뜸 되었던 나라에 하는 일이 보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헷갈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렛 때문에 또다시 IMF가 닥치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주식은 떨어져서 하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고요 부동산도 떨어져서요 적잖이 피해가 있어요 이 땅을 보면 난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 땅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 위에 천사들은 찬송하고 있고 나는 그 앞에 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는 변함없이 이 땅을 총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면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닥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다 그 얘기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껍질 조건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방해여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나의 본 모습 나의 현실을 할 때에 그때서야 회복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결한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과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루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이사회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즐거웁니다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가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특히 그의 말을 그의 입술을 다루십니다 입을 치료하십니다 수많은 범죄는 다 말로 인해 일어나는데 함부로 말하고 정주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최악의 현상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 보면은요 말만 아니라 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생각의 손가락으로 키보드만 치면 죄를 짓고 그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때문에 범죄자가 되고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그는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 입술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시면 너의 손가락에도 숯불을 대야 되었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손가락으로 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가 가질 자세가 있습니다 입술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졌을 때에 이사의 6장 8절 9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 장면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방금 전에 재단 수불로 깨끗하게 받았잖아요 그제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참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사역할 현장이 매우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깨닫게 설득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백성 앞에 그는 보내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로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어도 너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일을 하면 반응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신나서 일을 할 텐데 아무 열매도 반응도 없어도 너는 내 말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아 때는 그래도 왕도 든든하게 배경에 있고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강평해지는 완고해지는 세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고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 있어요 2사의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로투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로투기니라 하시더라 그가 사역하는 건 무엇입니까? 참 열매는 없어 보여요 아니 나무가 댕강 배임 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마치 거룩한 씨가 남아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사용하셨지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날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겁쟁이로 주를 배신했던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의 사자로 쓰셨습니다 바울도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야기했지만 육체가 연약하고 말이 어눌하고 눈까지 벌었던 과거가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최고의 선교사로 쓰셨습니다 겁많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고요 요약했던 다윗을 필승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늙어 힘없는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가로수를 정비할 때에 아낌없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밑둥치에 딱 잘라버리는 가로수를 봐요 얼마 전까지 우람했던 것이 밑둥만 남아갖고 굉장히 초라하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냥 냅두지 왜 이랬을까 뭐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뿌리를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냥 둔경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뿌리가 워낙 깊이 뿌리 밖고 살아있으니까 다음에쯤 되면요 거기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가지가 쑥쑥 올라와서요 1미터 2미터씩 자라는 걸 봤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이 어려울 수 있죠 사람들은 해고당하고 겨우 남아서 미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하여서 생명없어 보이는 사업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내가 있는 조직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보였지만 약한 사람들끼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역할할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조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어 보여도 뿌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있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둠 속에 쌓여있고 무엇이 진리인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그루터기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났게 믿음으로 살 때에 그곳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씨앗과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